재판 거부한 아내 김태현 변호사한테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재판을 뭐 이혼소송을 받기 싫으면 안 받을 수 있는 겁니까? 이게 소장을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면 제가 이제 천상은 앵커한테 돈 달라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을 법원에 보내잖아요. 그럼 이제 소장이 피고한테 송단이 돼야 돼요. 등기우편 받을지 딱 받아야 그때부터 시간이 감소가 되고 이메일이나 카톡 메시지는 안된다는 거죠? 전화도 안 됩니다. 등기우편으로 가야 돼요. 등기우편 딱 받아서 송단이 돼야 소송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몇 개월째 홍상수 씨의 부인이 소송을 수령을 안 한다는 거죠. 수령을 안 하는 겁니까? 아니면 집주소 같은 게? 그게 여러 가지 사유들은 사실 정확하게 대법원 사이트 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수치인 불명도 있고 폐문부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언론 보도 나오는 것들을 좀 보면 홍상수 씨의 변호인 측에서는 고의로 수령 거부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본인들이 다 주소 처음에 송단이 안 되면 주민들하고 초본부턴에서 다 모든 공식 정의 방법들을 동원하거든요. 어딘가에 주소지는 있을 거니까요. 사무실도 그렇고 온갖 거 다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난 다음에 홍상수 씨의 부인이 이제 여성자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죽어도 이혼 못 해주겠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홍상수 씨 측은 이거 봐. 국내에 지금 분명히 있고 어딘가에 살고 있고 인터뷰도 하고 있고 우리가 소송 제기한 거 다 알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송단이 안 되는 거니까? 우리가 고의적으로 수령 거부하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. 송단이 안 되면 만약에 왔어요. 봉투를 두고 우편집병원이 오셔서 받으세요. 그런데 저 못 받아요? 이러면 되는 거예요? 아 그 못 받으면 억지로 줄 수는 없죠. 아 그래요? 왜냐하면 그리고 본인이 쉬운 방법이요. 갑니다. 저 천상철 아닌데요. 그러면 못 준다고요. 아 저 천상철 여기 안 살고요. 그럼 어 그래? 하고 이제 수치인 불명 이렇게 해서 오기 때문에 제가 천상철인데 안 받겠으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. 혹시 제가 한번 보내면요. 네. 그런데 혹시 만약에 이혼 소송에 응한다고 해도 홍상수 감독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부인이 유리한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제.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소위 말해서 부정한 행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? 어쨌든 부인이 있는 사람이 김민희 씨하고 사랑을 했으니까요. 그러니까 홍상수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권이 없습니다. 그런데 다만 홍상수 씨 측은 이런 걸 감독 측은 이런 걸 주장할 거예요. 그래. 내가 유책 배우고 저 바람을 속된 말로 바람을 펴서 유책 배우를 하자. 그런데 우리 부인과 나는 이미 혼인각에 파탄이 난 거야. 그렇죠. 부인도 나랑 지금 살기 싫은데 일부러 지금 나한테 복수하려고 저러는 거야. 이런 주장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이혼이 된다는 걸 아마 소장에 담았을 확률이 99.99%인데 말씀하신 대로 여인선 기자가 얘기한 대로 송상수 씨 부인 같은 경우 받아서 법정 나가서 이거 봐. 나는 살 건데.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어디 있어.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고인지 과실인지는 아직까지 100%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송달이 안 되고 있는 거 조금 사건을 길게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받지 않으면 아예 시작조차 안 되니까요. 그렇게 해서 홍상수 씨 측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려라는 약간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홍상수 감독도 참 거장 영화 감독인데 저 일이 있은 이후부터는 저 감독의 영화가 물론 매니아층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별로 좋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점에서 영화계에서 조금 안타까운 시각이 있다는 점 또 여성계에서는 굉장히 홍상수 감독을 공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